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수업을 맡게 된 천안성성중학교 교사 진혜정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소비자 문제 해결에 대해 배울 차례인데요.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겠죠.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행복해 학생, 안녕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줬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비자의 팔 때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배웠죠. 소비자의 팔 때 권리, 굉장히 많지만 다들 기억할 거라 믿어요. 자,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권리였죠? 네, 안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간단하게 알 권리라는 이 정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네 번째, 의견을 반영할 권리. 다섯 번째,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 번째, 우리가 지금 소비자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 번째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여덟 번째는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렇게 여덟 가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었죠. 소비자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이 있었어요. 문제의식을 가질 책임이죠. 두 번째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세 번째는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환경과 사회적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는 소비자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 다섯 번째는 행동할 책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소비자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우리가 책임에서도 비판의식, 즉 문제의식과 행동할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 그냥 회피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아래 성취 기준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소비자 문제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비자 문제의 해결 과정을 적용하여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비자 문제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물건을 구매했을 때 불편하거나 내가 이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여러 번 소비자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소비자 문제의 종류로는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복습했던 소비자 팔 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상품의 안전성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나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생긴 문제라든지 내가 제품을 선택하려는데 제한이 있다든지 또는 판매 방법과 개항 방법이 부당하다든지 문제를 겪었는데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문제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잖아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주로 구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피해가 있다는 건데 피해가 한번 발생했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 제품이 생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로 인해 서울에 있는 사람도 구매할 수 있고 우리처럼 충남에 있는 사람도 구매할 수 있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 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함을 지닌 상품이라든지 유해한 식품 또는 의약품이나 의료사고 등은 피해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산이나 유통 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마다 많은 사업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 때문인지 또 어떤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판매자에 비해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문제의 특성은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소비자 문제는 어떤 품목이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겪었어요? 표에서 경험한 품목을 한번 체크해 보고 피해 경험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여 피해 내용과 원인을 한번 적어 보세요. 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또 내가 왜 이런 유형의 피해를 당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학습터에 활동지 다 다운받아서 거기에 작성하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소비자 문제와 소비자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봅시다. 석진이는 XX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즘 유행하는 운동화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구입하기 위해 8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3주를 기다려도 운동화가 배송되지 않았다. XX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발송 완료 상태로 되어 있고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 석진이는 상품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고 싶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는 누구예요? 석진이가 소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 즉 판매자는 누구예요? XX 인터넷 사이트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석진이가 겪은 소비자 문제, 피해 내용은 무엇인가요? 운동화가 배송되지 않았고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구매 장소나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꼭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내가 물건을 구매한 그 판매점, 장소나 그 판매를 하는 기업의 교환이나 수리, 환불 등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한테 해결을 못 해주겠어 라고 하면 이제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나의 불만이나 피해 상황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증명서는 우체국이 보증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단계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라든지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요청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소비자 단체,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곳 알아봤던 거 기억나요? 여기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했는데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이 단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분쟁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서로 갈등 겪지 말고 잘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고 이제 권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랬는데도 세 번째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된다. 판매자나 사업자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법원으로 가게 돼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이 있겠죠. 행복해 학생은 이런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사기라든지 그런 문제를 겪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맞지만 일단 가장 먼저 판매점에 의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4단계처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죠. 우리 주변의 인터넷 사이트나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는 충남소비생활센터입니다. 화면에 보면 소비자 상담과 내용 증명 작성 등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소비자 상담 해주는 거 있고 소비자 상담, 내용 증명 작성, 그리고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사례를 클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익숙한 화면이죠. 굉장히 많이 봤던 화면이에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소비자 안전 탭을 봤었는데 오늘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 부분, 피해 구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에는 피해 구제 절차 안내, 피해 구제 상담 신청, 피해 구제 신청, 피해 구제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방금 상담 신청하는 거 얘기했으니까 피해 구제 상담 신청 탭부터 볼까요? 상담 신청 방법이 나와 있네요. 내가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 1372에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의 해결에 대한 교육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4년 차, 대리가 되면서 직급이 올라가니까 좋았는데 좋았던 순간도 잠시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대리의 진정한 뜻은 모든 일을 대신해서 대리였던가? 김대리,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XXXX 하나 샀는데 원하는 물건이 아니네. 나 대신 반문 처리 좀 해줘. 이거 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보세요? 아, 네. 무모 쇼핑몰이죠. 네, 저 환불 요청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제품박스를 개봉하셨나요? 네, 개봉했는데. 그럼 반품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제품 확인하려고 박스만 열어봤는데 물건은 그대로예요. 박스 스티커에 포장 뜯은 후엔 반품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죠? 박스 개봉하셔서 안 된다고요. 응, 됐어. 그 정도면 되겠어. 이제 과장님한테 결제만 받으면 되겠어. 과장님! 미치겠네.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거 3시까지 검토해 주시기로 했는데. 김대리가 알아서 해. 왜 게임머니 환불 안 해주고 난리야. 퇴근 10분 전. 오늘은 오랜만에 요가관 가야지. 대리님, 전에 주셨던 PPT 좀 수정해 주세요. 뭐라는 거야? 지금 퇴근 10분 전인데? 내일 출근해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에이, 간단한 거잖아요.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하하하, 시시, 10분이요? 여보세요? 아무래도 회사 때문에 요가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년 등록한 거 취소하고 싶은데 한 달도 나가지 못해서요. 1년 계약 60만 원 주고 하셨네요.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 30만 원 빼고 돌려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뭐라고요? 무슨 30만 원이에요. 몇 번 나가지도 못했는데 무서워서 해지도 못하겠네. 대리님,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혹시... 재화 등의 내용 확인에 대한 제품 포장 개봉은 7일 이내 환불 가능. 게임 사이버 캐시 잔액, 미국 환불 가능. 로가와 필라테스 위약금 총 계약 대금의 10% 원넘금. 팀장님이 뜯은 제품도 결국 환불이 되었고 이번엔 이걸 사야겠다. 오늘도 팀장님은 기분 좋게 쇼핑을 하셨다. 그리고 한 성격하는 과장님의 게임 머니도 결국 잘 받으신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요가 라이프도 중도 해지 위약금을 10%만 지분한 채 끝이 났다. 이 모든 게 다 소비자 기본법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김대리들을 위해 오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 보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상에 나와 있는 제도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들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청약 철회 제도가 있어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 종류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제품을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까지는 취소가 가능하고요. 헬스나 신문과 같이 계속 거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마음이 안 들면 7일 이내까지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이유가 아니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또는 소비자가 사용해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입어보다가 뜯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취소가 안 되겠죠. 세 번째, 시간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요. 예를 들면 꽃이나 신선식품과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판매가 어려우니깐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음반,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전에 단계에서 불만이 있었을 때는 내용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보낸다고 했어요. 내용증명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나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판매자에게 나 이거 반품할 거예요. 나는 이 계약 무유로 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7일이든 14일 청약철회 기간 내에 나는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것은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착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7일이나 14일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작성을 했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3개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소비자인 내가 갖고 하나는 사업자에게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하나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 장씩 3장을 작성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용증명서 발송 양식이라고 나와 있죠. 양식을 다운받아서 내가 손으로 써서 보내도 되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신 1, 수신 2, 수신 3이 있네요. 수신 1은 여기 회사, 만드는 회사 대표 이름 그리고 주소를 적고 수신 2는 신용카드도 있네요. 내가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 결제금을 납부를 중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신용카드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송인은 보내는 사람, 나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품명과 계약한 날짜, 그리고 계약금이 있다면 계약금을 얼마를 지불을 했는지, 또 내가 지급을 얼마큼 했는지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연락처 또한 적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 내가 어떻게 주문을 했고,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나는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제 적어서 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소비자 정보하면서 소비자 웹진, 소비자 시대에 들어가서 자동차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바로 리콜 제도인데요. 리콜 제도는 시장의 유통종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가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품을 걷어서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타전 피해 구제 제도예요. 자, 앞에 했던 거랑 다르게 리콜 제도는 물론 문제가 일어난 뒤에 어머, 이런 문제가 있네?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 결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러서 좀 고쳐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 리콜 제도에 관한 기사예요. 작년에 비해 리콜 건수가 58.1%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 자진에서 특히 누가 너 이런 문제를 냈으니까 네가 사람들 불러서 고쳐줘! 라고 이제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자진에서 문제를 인정해서 리콜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기업이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진 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소비자 문제를 줄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단체나 비용리 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법원의 그 행위를 금지,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소송을 하기가 힘든데 다 같이 모여서 단체에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중지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단체 소송 같은 경우는 약간 피해 보상보다는 여기서는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는 50명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피해 구제 절차 없이 한국소비자원대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아까 한국소비자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들었었는데 아까 4단계에서 3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재판상 화훼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시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집단 분쟁 조정 접수 안내라고 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문제가 50명 이상 겪어야 된다. 50명 이상이어야 되고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겪었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 문제를 보니까 공연 티켓 환급 요구가 많네요. 아무래도 공연은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티켓을 예매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치과 진료 중단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도 있고 차량 부식 하자 미고지에 따른 매매 계약 취소 및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침대 방사선 물질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도 있네요. 자, 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충남 홈페이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품목별로 피해 구제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서 글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어떠한 해결 방법을 거쳤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한 번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의 청약철의 요구에 대한 글을 한 번 볼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을 뜯게 되면 반품 및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까 영상 봤었죠? 뜯어도 그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영상 기억나요? 조금 전에 봤는데 답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의 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배웠죠?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 그리고 그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뜯은 경우는 당연히 된다. 이거는 제한사유가 아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 소비자의 경우는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올라와 있죠. 네, 하품은 학생 가능합니다. 라고 맞춰줬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미성년자죠 아직? 자, 잘 봅시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문의글이 올라왔대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해 왔습니다. 구입 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대요. 제품은 이미 뜯은 상태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효능도 의심스러워서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례를 올렸어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반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뜯었대. 이미 뜯었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계약금 5만원도 냈어요. 이 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올린 거죠. 자, 답변을 볼게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하품은 학생 역시 두 번째 문제도 맞췄어요. 너무 잘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TMI 학생은 불가능일 듯 또는 조건부 반품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품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육룡이 학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를 할 때 잘 알고 적용을 하면 좋겠죠.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의미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모든 물건을 산다고 해서 너 미성년자니까 취소가 돼.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용품을 샀어. 문구점에 가서 샤프 볼펜을 샀어요. 저 미성년자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용돈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가 충분히 생각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 사례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얼마예요? 47만원이에요. 이거는 미성년자가 의미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허락된 금액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거죠. 네. 자,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청소기. 광고와 다른 경우 반품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 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광고에는 골프 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라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반품은 시켜줄게. 근데 택배비는 네가 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반송 비용,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옷 살 때도 항상 택배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누가 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 어, 행복해 학생. 인터넷 쇼핑몰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 택배비가 들잖아요. 그거를 누가 이제 판매자가 내냐? 소비자가 내냐? 이거예요. 하프문 학생은 판매자가 낼 것 같다. 또? 하프문 학생이 굉장히 정답을 잘 맞추고 있는데 자, 봅시다. 홈모노 학생은 소비자, TMI 학생은 각자 N분의 1 반반씩. 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과연 누가 정답을 맞출 것인지. 자, 봅시다. 반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이 내용이 표시 및 광고와 달라서 청약 처리할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자가 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있죠. 구입한 물품의 내용이 광고와 표시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단순히 나의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을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인터넷 쇼핑 후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동그라미, 불가능한 경우에는 X를 치고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상황 1. 배송된 지 10일이 지났고 옷은 입지 않았는데 반품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정답은? X이죠. 왜? 이유가 뭐예요? 10일이 지났잖아요. 10일.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니까 며칠 이내에요? 7일 이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죠. 하지만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배송되자마자 옷을 확인하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쇼핑몰에 전화를 해서 바꿔주세요 혹은 환불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응, 건희 학생. 오, 맞아요. 얘는 배송이 되자마자 옷을 확인했기 때문에 7일이 아직 안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며칠 옷을 입어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옷을 다 뜯어서 며칠 동안이나 입어봤는데 이제 와서 반품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딱 뜯어서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반품이 되겠지만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옷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묻었어요. 가능할까요? 그쵸. 안 되죠. 행복해 학생 X, 지니 학생 X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거는 판매자의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상황. 옷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뜯어본 뒤에 반품을 요청하고 그대로 포장을 해두었다. 자, 박스를 뜯었어. 근데 확인하기 위에서만 뜯어봤고 그대로 다시 포장을 했다. 자, 정답은 O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XO, XXO입니다. TMI 학생 완전히 다섯 문제 다 맞췄어요. XO, XXO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을 반품하기로 했대요. 내가 반품할 때 나의 태도, 행동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지 OX로 보면 돼요. 자, 인터넷 쇼핑몰에 전화해서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반품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화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아. 건희 학생 O 맞죠? 잘했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에요. 자, 2번. 쇼핑몰이나, 아니, 쇼핑몰 게시판이나 1대1 문의로 반품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다. 이것도 올바른 행동이죠. 내가 반품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글로 남긴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따로 연락 없이 즉시 택배로 돌려보낸다. 위에 있는 글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죠. TMI 학생 X 잘 맞추고 있어요. 키의 표시 학생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학생도 O, O, X, O, X. 자, 봅시다. 자, 연락을 안 하면은 사업자는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니까 분명하게 연락을 남기고 택배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 되도록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배송된 상태로 잘 보관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택배기사님이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문 앞에 둔다. 정답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X죠. 요즘 뭐 잘 안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실 우려 때문에 문 앞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두지 말고 직접 전달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O, O, X, O, X입니다. TMI 학생, 키의 학생, 학부모 학생 잘 맞췄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너무 잘 맞춰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소비자 문제의 특성이 있었죠.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광범위하게 피해가 나타나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자, 문제 해결 단계는 첫 번째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바로 법원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구입한 장소에 가서 바꿔주세요. 혹은 이거를 해결해주세요. 피해를 보상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 그 다음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 단체나 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안에 있는 본쟁조정위원회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피해구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청약철회 제도가 있었고 리콜 제도가 있었고 소비자 단체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있었죠. 50명 같은 피해 입은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소비자 문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해 범위가 넓다 2번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3번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4번 특수한 경우로 일부에게만 발생한다 5번 소비자는 제조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정답은 뭘까요? TMI 학생이 제일 먼저 맞췄어요. 그 다음 학부문 학생, 홈모노 학생 정답은 4번이죠. 다들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자, 특수한 경우로 일부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고 대량 생산하는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거를 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희 학생도 4번, 행복해 학생도 4번 모두 잘 맞추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TMI 학생은 4 한문으로까지 썼어요. 잘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계약 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체국이 보증하는 제도래요. 뭐였죠? 어디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어디로 가요? 정답은 내용, 증명, 우편이죠. 두 번째 칸으로 가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소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상담하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그렇죠. 1372에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해서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글을 남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한 구입 및 계약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뭐였죠? 네, 맞아요. 청약철의 제도이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소비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거둬서 조치를 취하는 사전 피해 구제 제도는 무엇일까요? 리콜 제도이죠. X자로 이렇게 가면 돼요. 굉장히 잘 풀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학습지 파일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거예요. 에듀스 충남 포털 사이트에서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 게시판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소비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적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PPT 화면에는 간단하게 사례를 적었지만 학습지를 보면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 사례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면 우리 아까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들이 있었죠. 거기에 가면은 검색할 수 있어요. 힌트예요. 거기 가서 찾아보면 되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어 보도록 하세요. 또한 여기에 제시된 사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겪은 소비자 문제와 같은 상황들도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 더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윤리적 소비와 소비생활 단원 정리 및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